성도 여러분, 잘 사는 인생이란 어떤 인생일까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잘 사는 인생이란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일 거예요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이들은 모두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을 산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을 살아야 함이 마땅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한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들은 간증입니다 미국에 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자신의 딸아이에게 바른 행동을 하도록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타춘기인 이 딸이 자꾸 이렇게 말듣고를 하는 거예요 아빠, everybody 다 그렇게 해요 모두가 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딸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주셨다고 해요 얘야, 너는 everybody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란다 다른 사람도 하니까 나도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은 살 수 없을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인생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또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그리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질그릇 같은 존재 다만 어떤 그릇은 하나님께서 금그릇처럼 귀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금그릇처럼 귀하게 쓰시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다음 절에서 이렇게 답을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한국어로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려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대요 그리고 말씀 중에서 이런 것에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것이란 무엇일까요? 그 앞절인 19절에서 답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턴은 섰으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요다 이런 것이란 바로 불의를 말합니다 누구든지 불의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대요 불의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어긋나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 거리가 먼 것을 말합니다 불의와 가깝게 하는 사람은 곧 천한 그릇으로 베어버린다는 거예요 크기와 친한 사람들은 癒아しい器になってしまいます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그릇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깨끗해야 해요 둘째는 주인의 뜻에 합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준비된 그릇이에요 이 세 가지를 한 단어로 말한다면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려고 발버둥치는 사람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위기 11장을 보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도의神, 주인의 하나님이라 너희도 자신의身을 성별하여 성별한者となりなさい 나는 성별하여 내가 성별하여 성별하여 성별한者によって 자신의 자신을怪我하지 않도록 이때는 음식에 관한 교례가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의 정신이에요 내가 좋아한다고 아무거나 먹지 않는 결단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니까 좋아도 먹지 않겠다는 결심이에요 예전에 저희 교회에 계셨던 한 성도님 중에 이런 미션을 받으신 분이 있었어요 절제하라는 것이었어요 무엇에 관한 절제이냐면요 먹는 것에 대한 절제 그 성도님에게는 이런 마인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먹고 보자 먹는 것이 사는 길이다 그런데 그 성도님에게 그 먹는 것을 절제하라는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었어요 만약 그 성도님이 절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먹게 될 경우입니다 나태한 삶으로 연결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어두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먹는 것에 대한 절제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신앙의 격을 높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고로 각각이 그리고 더 좋은 삶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성도님은 그 말씀에 온전히 따르지는 못했어요 시간이 지난 지금 생각해보면 주님은 그 한 가지의 절제를 통해서 참 많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주님이 쓰시는 거룩한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아무거나 다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 불이한 것 이런 것들은 결국 내 안에 들어와서는 나를 천안 그릇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 라는 말은 구별되다 라는 뜻이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컷이라고 표현합니다 자른다는 뜻이에요 부정한 것이 내 눈과 귀를 통해 들어오려고 할 때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미움, 시기, 판단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려고 할 때 잘라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다고 말씀하셨대요 神様は 그런데 사실 우리가 거룩해 봐야 얼마나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거룩해 봐야 얼마나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불의하고 부정한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 오려고 할 때에 그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잘라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그릇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거룩하기를 발버둥 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뱉습니다 아까 간증 때 오우나 집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작년 12월에 짧은 기도회를 가진 적이 있어요 예배 후에 몇몇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성도님들에게 안수해 주셨어요 그때 저는 피아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서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한 마음이 벅차 올라오고 있었어요 성도님들을 향한 축복의 마음이었습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진정한 축복을 모두가 다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중고하고 있었어요 찬양을 부르며 진정한 축복을 모두가 다 받게 해달라고 분명히 성령께서 부으시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로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아신 거예요 성령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마음껏 축복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회가 끝난 그날 밤이었어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정말 잠이 오지 않을 만큼 기뻤습니다 그날 밤 주님께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불꽃같은 눈동자로 교회를 살피시는 것입니다 마음과 동기와 그 뜻을 다 꿰뚫어보시는 주님이셨어요 주님은 제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보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온몸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감사했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속속들이 스쳐 지나가는 모든 생각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것이 어떨 때는 감사이고 또 넘치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이것이 두렵고 무서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내 그릇 안에 거룩한 것을 담고 있느냐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담고 있느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거룩을 쫓아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그릇 되어서 주님의 귀한 뜻을 위해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